안녕하세요 에너자이저 아라쌤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리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히알루론산과 더블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요. 이렇게 비타민C는 공기와 햇빛의 노출시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직전에 뜯어서 섞어주면 더욱더 안전하고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뜯어줄게요. 여기 엎혀지 보시면 여기 다 넣어놓고 일단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짜잔 보이시나요? 비타민이 잘 떨어져요. 얘는 서른 번 정도 쉽게 지킵니다. 보이시죠? 잘 섞인 거를 이렇게 스포이드를 그냥 꽂아주면 끝 끝 끝 끝 끝